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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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겠지? 어? 자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키나와 나하 시에 있고요. 지금 저는 숙소에서 일본 바비노기에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한번 그 호기심을 한번 풀어보고자 진짜로 일본에 와서 노트북으로 마비노기를 지금 켜보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조금 많이 느리긴 해요. 한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속도기네. 이야 이런거 요초에 한 4메가바이트씩 빠진 것 같은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갑자기 일본 마비노기가 미혼 마비노기 스타트! 합리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오 영롱한 소리 오옹 오옹 이게 뭐야? lobbying 자 일본어를 모르는 가 뭐야 이게 뭐야 뭐라소리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 빨리 뭐해 이거 뭐야 이거? 일본어 해석 도움! 도움해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 자 여러분들 서버입니다 서버 서버는 3개가 있고요 마리 마리 루엔 탈르란이 서버 상태는 지금 마리 서버가 제일 많아 보이죠 마리 서버가 약간 뉴트 서버인가봐요 그러면 역시 저는 뉴트 서버로 가야죠 자 마리 싸워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눌러야 돼? 나 하나도 모르겠어 힘들어 이거 뭐 눌러야 돼? 뭐야? 1번 2번 비겁하게 1번어로 자 닉네임이죠? 닉네임은 로즈앤젠코리아 일단 대충 적겠습니다 웰프 자이언트 뭐 이런 느낌이죠? 뭐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뭐 눌러야 돼? 그냥 막 누를게요 이거겠지?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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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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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국이랑 뭐가 다른가 좀 볼게요 뭐 머리 스타일 이렇게 되어있고 머리 색상도 요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자 로즈앤젠코리아 어 이게 아닌가?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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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브 액터드 게임 월드 야 마비노기 나오가 나왔습니다 이야 오케이 자 튜토리얼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오랑 판 자 대충 뭐 따라해볼까요? 일단 대충 Q 눌러라 R 눌러라 뭐 이런 거 있겠죠? 1번 마비노기 1번 마비노기 자 채널이 지금 6개 있네요 아 아 이게 좀 슬픈데 마리 서버가 약간 류트 같은 서버인데 지금 서버가 6개 그리고 원활 같죠? 뭔가? 사람이 없어 보이죠? 1채널 아니 5채널 먼저 가볼게요 일단 궁금하니까 누가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야 야 여기서 mpc 역할하고 계신데 헬로우 답변을 해줄까? 근데 이 친구가 1채널 오 어 1채널 한 명 있다 한 명 잠수인 것 같은데 1번 마비노기 이렇게 사람 없다고? 자 던바튼 가볼게요 오 사람이 있어 역시 역시 던바 야 움직여 움직여 사람이 야 스타더스트 5개방 아 15개방 다 있고 여기 길드석이 그대로 있네요 길드석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 오케이 자 던바튼입니다 여러분들 뉴트로 팀의 1채널 던바튼이거든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날 기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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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냐 이렇게 적 을리가 을리 없어 뭐야 너 누구냐 뭐냐 너 여기 르다가 왜 있냐 뭐야 아 여러분들 일본에서 로나가 상시 mpc네요 어 여기는 로나를 되게 소중하게 얘기해서 로나의 데이도 있다고 그럴 정도로 소중하게 얘기해서 여기는 그리고 아르바이트 패치가 아직 적용이 안됐네요 여기 원래 알바 그거 있지 않나 알바 패치가 적용 안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상점을 쓰고 있네요 아직 시몬이 무슨 의상 파는지 볼까요 한번 궁금하다 자 봅시다 어떤거 파는지 볼까요 와 고글모가 있어 야 말로만 들었는데 이거 9,500골드에 고글모가 있습니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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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묵묵하게 방직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 아니 마비더기 아니 무저가 이렇게 없다고? 오? 일본 서버? 마린 서버가 리투 서버가 있는데 이렇게 없어 사람이? 야 이거 아니 웬만한 길터라고 할 만한 데는 없네요 일본 마비더기도 이거 너무 큰 사람이 너무 없구나 어 저 사람이 인간이 아, 아, 쏘리, 아임 코리안, 아임 코리안, 마이니임은 다이아논, 다이아논, 오, 와우, 마비노기 플레이어, 매니, 약한,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 일본 마비노기 유저가 많은지 물어보니까, 안 많대요, 왜냐하면은, 비커스,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 자, not famous? 마비노기? 일본에서 인기 없니? 물어보니까, yes, I heard that there, 일본에서 유명한 게임은 블루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다, 블루 프로토콜이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자, 일본 마비노기에서는 무슨 컨텐츠가 최근에 나왔나 물어볼게요, 일단 한번, 어? 최신 컨텐츠는 글램베르가 나왔대요, 여기도, 오오, 예, 한번 민경은, 갑경은, 아닌지 물어볼게요,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korea 마비노기 디렉터, 한국 스트림 안, I don't know, 모르는데, 아, 아, 여러분, 일본 마비노기 유저들은, 그냥, 트위터에서 정보로 없는데요, 와우, jp마비노기, will be cool, 자, 이렇게 해서, 어, 일본 마비노기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예, 제 생각보다, 아, 일본 유저가 너무 없어가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